이하 진상 이하 진상이 늦화풍도이다. 풍 형 왕가지 무로이 일중 풍성함은 형통한다 왕의 위험을 빌리는 것이라 근심하지 말고 태양의 중천에 든 것처럼 하는 게 적당하다. 단왕을 풍대야 명이동 구평 왕가지 상대야 무로이 일중 의조찬하야 일중 칙추거령 칙식 천지영허 여시소식 이황우인호 황우괴신호 단에 말하되 풍성하다 하는 것은 큰 것 을 말한다 발금으로서 움직이는지라 그러므로 풍성하다 한다 왕의 위험을 빌린다 하는 것은 금을 숭상하는가요 근심하지 말고 해가 중천인 듯 여김이 적당하다. 적당하다 함은 적당하게 천하를 밝게 비추는 거다. 태양의 가운데 오면 기울고 달도 차면 먹힌다. 천지의 작업임도 때와 더불어 함께하여 생겼다간 사라지거늘 하물며 사람의 인사에서야 하물며 귀신의 활동에서야 말할 나위에 들건가 상할 외전기지 풍 군자의 절옥치형 상해 말하되 우레와 번개가 다 이르는 것이 풍성한 모습이다. 군자는 이를 보고 응용하되 옥사를 철코덕 구체시켜선 형벌을 이룬다. 그러니까 단두대 묵을 댕경 차른다는 말씀. 초구 우리 비주 수순무구 왕유상 상왈 수순무구 가순재야. 초구는 극작될 자 주관할 자를 만내본다. 비록 한순 한 모양에. 더러 같은 모양새이지만 본윤이 구별되는 거와 같아선 달이 없다. 추진해가면 창가될 수 있다. 상해 말하되 비록 같은 순에 들어선 한 모양 같아도 원하는 나무를 벗어 없앤다 함은 그 같은 순을 지나면 달라지는 모양새를 그리는 것인지라 재앙이다. 본달과 윤달은 같은 명분의 달이지만 엄연히 본윤으로 음향이 구별된다. 원거리 두충사냥께 충격을 받아선 갑자기 날아오르는 광은 자기 판리할 곳을 정작 지내놓고선 높이 뜨는 것인지라. 자연 역사의 먹이감이 될 것이라 나쁘다. 그러니까 순을 지나 놓고 가는 것은 재앙이라 하는 거다. 가 다가온다. 6위 풍기부 일중견도 왕득이질 유부발약 길 상왈 유부발약 신이발지야. 6위는 그 배우적으로 가린 풍성한 어둠이다. 백주 대낮에도 작게 빛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볼 것 같은 북극성으로 보일 정도다. 추진해 가는 것이 긴가민과 의심스러운 달아나려 하는 교태 부리는 것을 어둘겨다 사로잡힌 것 더듬거려 어느 미화인 줄 알아맞춤 좋다. 상해 말하되 더듬거려 깨달아 알아맞춤 평소 신용하든 것으로 뜻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구중궁궐 임금이 술래잡기가 벌어졌다는 거다. 임금이 술래가 되고 미화들을 잡으러 다니는 모습인 평소에 미희마다 특이한 뇌을 풍긴 것이다. 그래서는 알아맞추게 된다는 것. 충신의 충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술래잡기의 놀이 정사를 등하니 할 것이라. 그렇게든 옥주화가 무너지는 변미의가 아니라 논혁형성경국 사람 쓰는 도마가 될 것인지라. 얼른 이런 것을 깨닫고선 그런 행위에서 나와선 나라 정사를 바로 보시라 하는 충신의 간원이 될 수도 있다. 쭉 고다선 좋게 된가 하는 정길이 다가온다. 이 뜻은 교태행위의 남물이 밝게 된다는 뜻도 되고 충신 간원 입장으로 본다면 정사를 바르게 보게 되어선 좋게 된다는 말도 되고 한다. 가 다가온다. 고삼 풍기폐 일중견말 절규행 무구 상할 풍기폐 부가 대사야 절규행 종부가용라. 고삼은 그 늪과 습지의 수란처럼 어둠이 풍성한 상태다. 주에도 부세어 들어오니 작은 말성 사둥성 정도의 별이 보일 정도다. 그 힘을 쓰는 오른팔을 꺾였다. 눈알이 튀어나오더라도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털이 없다. 상해 말하되 그 수란처럼 풍성하다 하는 것은 대사는 불가하다. 오른팔을 꺾이는 좌절을 맛도 않는데 끝내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할 거다. 요란하게 울리든 진동이 그 새가 꺾여선 깨어날 듯 깨어날 듯 소소하게 소멸되는 상태다 하는 것이 다가온다. 좌절을 맛보는 소동파가 적벽강으로 귀양가는 상황이다. 가 다가온다. 구사 풍기부 일중견도 우기주 길 상할 풍기부 위부당이야 일중견부 유부명이야 우디 이주 길행이야. 구사는 대우적으로 가린 속이라 백주 대낮에도 북새어 들어오미 북두성이 보일 정도다. 포장지 속 상품이나 투표함 속의 기표용지 입장 등 그 어둠을 주관한 행사를 만든 자들을 만나게 되면 장차 포장을 뜯듯 투표함을 열듯 개표를 진행할 것이라 그렇게 된 페일에 쌓였던 것이 다 드러나 좋다. 누가 몇 표 얻었는지 당락을 결정한다는 것임. 상해 말하되 그 대우적으로 가린 기표소 남이 알게 하는 밝히는 행위가 아니고 비밀스런 투표행위처럼 위상이 부당하기 때문이요. 백주인데도 북두성이 보인다. 는 것은 정주준 하는 주사위 초점 같은 동그란 기표행위 누구에게 했는지 밝히지 않겠다는 거요. 그런 일을 주관하는 자들을 만나서 만으로부터 밝게 까발려지는 것인지라 행함이 길함을 떼게 된다. 투표소 택배관리소 복심계장을 도우는데 들어가선 남이 알 수 없는 마음을 얻어놓고 그 투표소 택배관리소 문뜨를 나섬이로 다 가라 다가온다. 풍괴는 투표용지 입장 명의괴는 뜻을 전달하겠다 하는 사람 유관자 입장이다. 류고 레장 유경위의 길 상왈 류고지길 유경야. 유고는 얼마나 어두운 속인지 밝음이 우게 하면 밝음으로 달게 들음은 밤중 세표한 날 벌레들이 채집 등을 보고 날아드는 거와 같은 잡혀 먹히는 경사로움 이들 거다 상해 말하되 유고가 좋다 하는 건 경사로움을 둔다. 대인이 호 랑이처럼 변화한다. 잡아먹으려 하지 않아도 이걸 미점이라 한다. 내 밝은 문니에 매료되어선 스스로들 알아기듯 사로잡혀 들어온다. 상해 말하되 대인이 호 변한다 하는 것은 그 문체가 불꽃넘 빛이 나기 때문이다. 가 다가온다. 상륙 풍교 부기가 규기호 격기 무인 삼세부적형 상왈 풍교천재상야 규기호 격기 무인 자장야. 상륙은 그 집의 어둠이 풍성하기가 그 가문을 높은 담장도적으로 둘러진 것만 같다. 그 문호를 엿보니 고요하여선 인기적이 없거나 건휘천 임금이 되는 새 석갈의 나이세는 안팔아 보인다. 그 집 입장으로선 나쁘다. 그러니까 묵은 왕조에서 임금이 되는 새 석갈에는 빼어 짊어지고 비상 날아올라갔다 하는 매미 황태된 겁질이 그렇게 폐가 흉가처럼 보인다 이런 취지다. 상해 말하되 그 집이 어둡다 하는 것은 하늘을 사귀어선 날아올랐다는 거여. 그 문호를 엿보니 인기적이 없다 하는 것은 사계절 논리의 자연이 감춘 거다. 여름날 정원의 높은 미루나무 가지 위에 가선 파르르로 울며 세상을 떨어올린다는 것 대상 명동서일필은 아니고 당랑초대 규선이라는 거다. 완께서 출정하는 장수에게 사용하는 것이니 적장의 머리만 드는 걸 아름다하여 비고 전리품으로 얻는 것에 대하여 추첩하게만 대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 다가온다. 이것은 나라 정치를 바르게 하려 하는 임금님의 장차 제왕이 될 거목의 장수를 길들이는 지혜이다. 미인계 교육을 시킨다는 것임 가 다가온다. 간하 리상간하 이상이 화선역의이다. 려 소형 려 정길 나군에는 작은 게 형통한다. 또는 형통하는 게 작다 음그른 거다. 나군에일수록 고다야만. 좋다 나군에 떠돌이 좋아질려면 쭉 가는 길이 고다야 좋다. 울퉁불퉁 돌가시 파쿠리면 가기 힘들 잖는가. 말이다. 단왕 려 소형 유득중호의 순호강 지이리 호명 시이 소형 려 정기량 려지 시이 데이지 단에 말하되어 괴는 형통하는 게 작다. 부드러운 효기가 걷기에 중간 위상을 얻어선 강한 효기들에게 순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머무 려게 하여서 밝음에 걸린 것이라 이래서 형통하는 게 작아선 떠돌이길 쪽 고다야만. 좋다 하는 거도 나군에 되는 때와 뜻 그 자목 크다 할 거다. 상할 산상유화 려 군자의 명신용 형이 부류요. 상에 말하되 산상에 불이 있음이 이리저리 이동 온격타는 모습 떠돌이 나군의 모습이니 군자는 이를 보고 응용하되 삼가 조심스럽게 용도를 밝게 해선 형벌로서 옥사의 가두는 구류를 하지 않는다. 떠돌이를 죄인 다루듯 감옥에 쳐넣지 않는다는 취지 나군에 이리저리 이동해 살아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한 군데 잡아가돔 나군의 생명타할 것 아닌가. 그래 나군의 죽임이 된다는 것 그래서는 형벌로 가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륙 려수세 사기속 취재 상할 려수세 지공재야 조육은 나군에로 길 떠날 사람이 자절구려한데 얽매이면 길을 목 떠날 것이라 그 재앙을 취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계책이 있었음 쇠들도 단김에 뺀다고 얼른 떠나야지 이빙자 저 핑계 베다간 떠날 기회를 놓친다는 것 상해 말하되 나군에 될 사람이 사소한데 붙들린다는 것은 곤공하게 되는 뜻이라 재앙이 닥친다. 잡으려 하는 그 몰크를 보면 어마 뜨거워라 하고선 공경하면 탈이 없다. 그런데는 얼른 하려 하고 물러서는 것이 잡히는 허물을 피하는 거다가 다가온다. 이 위화계는 길 떠날 나군에가 계책이 선 걸 말한다. 밝은 문서 문장치에 어부가 그물을 짊어진 형국의 그물에 해당 6위 여직 차 회기자 특동복정 상활 특동복정 종모야 6위는 나군에 사흘 이상 무거간 호텔 숙소로 나아간다. 그 인생길 가는 노자돔도 없고 말 잘 듣는 심부름 아이도 없다. 상해 말하되 말 잘 듣는 심부름 아이도 얻었다 함은 마침내 원망없을 거다. 소치알참일세 병든 내 반려로 하여금 내게 나오지 못하게 하면 조어리라 하는 것 손입장 여성이 업곱의 영혼을 자식으로 회임을 한 상태가 다가온다. 9.3 여분기차 상기동복 정녀 상활 여분기차 여계상이 이려여하 기 이상이야 9.3은 나군에 크면 나군에 토운 여객선을 팽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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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벌어지는 일 그 말 잘 듣는 아이들 수업하는 사람들을 죽었다 우려 염려 위태스런 방향으로 쭉 걷다 할 거다 상해 말하되 여객선을 팽시킨 다음 벌어지는 일 역시 손상 받았다 할 것이라 나군에 들 탄 배를 나루 때릴 노를 잘못 저어선 이게 여자 행태풀이 아래로 다운 침몰 시켜봐 이게 하자임 그 뜻이 초상을 마리 했다는 취지다 이래 노 고선 무리에게 상행하길 허락을 받는다 하는 것이 다가온다 애들 잡아놓고선 그걸 이슈로 선거 치러선 한자리씩 개차겠다 하는 흉악한 심포들이지 다른 사항도 이런 식으로 유추가 되는 거다 구사 요처 특기자부 아신부퀘 상할 요처 미드귀야 특기자부 신미퀘야 구사는 나군의 입장으로 처하고서 그 도와주는 역량 권력 자루 도끼를 얻었지 만 밟는 자리가 마른 자리가 못돼선 자신의 마음이 불쾌하다 하는 고나 상인이 얼마나 입권을 내는지 나군의 고객 입장으로선 비밀이라 모르니 검은 함정 밟는 것 같은 것 젖는 물 밟는 것 같다는 것 그냥 내왔다 갔소 하는 그 자에게 족족을 남기는 거가 된다 할 건데 요새로 말하자면 세금 계산서 영수증 읽어다 컴퓨터 상으로 기록 접촉한 건 남든가 연예인이 그렇게 공연에 족족을 남긴다 이런 취지도 되고 세상 나군의가 되어선 족족을 남기는 게 이런 이치라는 것임 상에 말하되 나군의 처소하였다 하는 것은 아직 거래 중이지 뭘 얻은 건 아니라는 거요 그 자기 용도 돈과 권력 도끼를 얻었으나 심중은 상쾌한 형편은 못된다는 거다 변 박은 것이라곤 할 수 없지만 젖은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실상은 그렇게 젖은 땅 자국 나는 것을 밟음으로써 뭔가 생기는 건데 말이다 그 생겨먹은 바퀴 국신거리는 데 머문다 상인이 거래하느라고 국신거리는 연기 아이돌이라면 무대에선 연기하느라고 S라인 국신거리는 모습이고 간기신 지제궁야가 다가온다 6호 사치일 시망 종이예명 상활 종이예명 상체야 6호는 쏘아붙이는 장기꽝처럼 눈부신 햇살이 화출 앵락노트에 퍼지는 모습이다 마침내 기꺼운 즐거운 운명이 될 거다 명성을 자자하게 될 거다 상해 말하되 마침내 운명이 즐겁게 된다 함은 그 영향이 위자리까지 미친다 또는 올라가는 상향하는 영향이다 달아나는 피금이 후구만 아니라 겉괴 이상 중심이 살에 맞음 3호가 모두 햇가닥 까물치는 것 눈 중심을 살 맞았으니 캄캄한 어둠 감수상으로 변화하는 것 소위 수산건괴되었다간 곤두박질 처선 뇌수해괴 되는 것 이상 3마리 여우를 잡아 얻었다 거기 밝게 사붙이든 화살도 누렇게 변색이 되선 입 닦여진 전구라는 의미다 단풍 붉은 것이 신누런 가랑잎이 된 것 꺼진 전구를 말하는 거다 비신으로 본다면 유탑괴인데 태양우를 등으로 둔 상호로부터 삼이유하는 탈미자동을 하여선 신태양 역마 피금이로 되는 것 아니라 감수상인이 사효로부터 신술자가 와선 설터 이래 술미형사를 맡는 거다 그래선 곤두박질산을 한 수고진이 된다 소위 가든으로 가는 것만 아니라 전획상 호득황시로 간다 상까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은 소각에 되는 것은 역사에게 사냥당하는 상태 비조이지당하는 모습이 그렇게 쏘아북 치는 살을 맞이하선 살이 퍼져선 살이 없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 망이 되는 거다 상구 좁은 기소 여인선소 후호도 상우우협 흉 상우알 이려재산키이두냐 상우우협 종막지문이야 상구는 정열의 새가 그 둥지 날의 깃을 불사른다 연물이 엽사와 왈추를 추고 돌아간다 댄스추는 연물제비나 꽃뱀이나 낙운에 된 처지로써 즐거운 무도회라고 기량을 주고받는 장소에 잃게 된다는 것은 화려한 석양 같은 명성이 자자 하더라는 거다 그러나 한때의 화려한 인기지 석양이 얼마가지 못한다 마침내는 명성 소문이 잦아들어 없게 되더라 이런 취지다 동에 나가는 소각에는 상문설이 발동을 하는 것이라 사냥꽤 원거리 도충을 맞는 숲속에 광이 갑자기 날아올리는 것이라 제 갈곳을 지나 놓고선 노비 또는 지라 이래 역사의 사냥물로 비조이지 당한다는 것제비나 꽃뱀의 상대자가 되어선 그의 매료되어선 심신재물 등이 있는 걸 다 갖다가선 박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임 천하의 나쁜 것이 다가온다